월급 200만 원으로 1억을 모으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반응이 좋더라고요. 급여가 200만 원이다 그러면 제가 만났던 20대 중에서 1억 이상 모으신 분들은 짠테크에서 모으셨다기보다 하신 분들이 해직금 한 1억 원에서 2억 원 정도 있다.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할 수 있는 현실적인 노후 준비 방법은 무엇일까요? 크게 리스크 없이 하실 수 있는 게 이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또 평생 나오기도 하고요. 오래 사실수록 더 유리하고 계속 나와요. 지난번에 출연하셨을 때 월급 200만 원으로 1억을 모으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반응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소개 부탁드립니다. 월급 200만 원으로 1억을 모으려면 한 달에 얼마씩 모아야 된다. 그거는 급여와 상관이 없다. 이렇게 해서 나온 영상을 보고 제가 그때 그런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1억을 5년 만에 모으려면 한 달에 150만 원 이상을 저금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급여가 200만 원이다 그러면 50만 원만 쓰고 이거를 계속 저금을 해야 돼요. 그러면 무슨 수를 쓰든 추가 소득을 만들거나 지출을 줄이는 수준이 아니라 그냥 아예 안 써야지 돼요. 예전에 20대가 1억 모아가지고 유튜브에 나온 젊은 여성분이 나왔었는데 정말 극한의 절약이었어요. 저는 그렇게 절약한 사람은 처음 봤거든요. 머리를 스스로 이렇게 자르시고 대중교통도 거의 안 타고 걸어 다니시고 식료품 같은 것도 뭔가 쿠폰이나 음모해가지고 이렇게 하시고 해서 한 달씩 비가 만 원도 안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그렇게까지는 못해요. 우리는 그렇게 독하지도 못하고 또 가족들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까지는 못하는데 연봉이 한 3천만 원이면 월급이 200 얼마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럼 DTI를 고려하면 대출의 한도가 2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한 달에 50만 원 저축하는 것도 사실 저는 월급이 200일 때 50만 원 저축하는 것도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50만 원씩 1년 모으면 600만 원인데 이거 1억 모으려면 내가 10년 모아야겠구나. 그런데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이게 지금 모으는 것보다 좀 속도도 굳게 되고 또 내 소득도 늘어나고 여러 가지 추가 수입이 늘어날 수도 있어서 꼭 지금 내가 1년에 50만 원씩 1년 모은다고 600만 원 그러면 6천만 원 모으는데 10년 걸리고 그렇지는 않더라. 그래서 저축을 하는 그 절제의 시간이 되게 중요한 것 같고요. 한 1억까지는 모으지 않아도 또 한 6천만 원에서 7천만 원 정도만 모아도 약간 돈을 다룰 수 있는 그런 힘이 좀 생기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최근에 경매로 수익을 내시는 분들을 보면 한 매매가 10% 정도를 세전 수익으로 목표로 하면 낙찰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3억 대에서는 세전 3천만 원 정도 수익을 내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세전 한 3천만 원 정도 수익을 내면 이것저것 빼고 하면 1,500 정도 남아요. 그래서 약간 이렇게 저축을 하는 동안 좀 공부를 하시면서 충분히 준비가 한 얼마 이하로 됐을 때는 너무 투자를 하시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준비가 덜 됐는데 좀 마음이 급하고 또 투자 같은 경우에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작은 돈으로 했을 때는 물건이 나쁠 가능성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리스크가 더 많아요. 그래서 종잣돈이 경매도 너무 작은 돈으로 막 하려고 하기보다는 약간 5천만 원 이상 모아서 하셨으면 좋겠고 한 달에 150만 원 이상 저축하는 게 정말 쉽지 않지만 내가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하면서 선형으로 계속 이렇게 가지는 않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돈을 모으면 돈에 힘이 붙고 또 내가 직장을 다닌 다음에 연차가 올라가면서 소득도 늘어나니까 그렇게 해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만났던 20대 중에서 1억 이상 모으신 분들은 짠테크에서 모으셨다기보다는 주식을 하신 분들이 투자로 성공을 해서 네, 주식을 하셔서 성공을 했으니까 저를 찾아왔겠죠. 그렇겠죠. 안 되신 분들은 이제 안 오고 1억 정도를 만들면 그때 부동산으로 자산을 옮기려고 공부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만난 20대들은 그랬습니다. 네, 리스크도 확실히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반대로 지금 거 노후 준비를 못 하신 분들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해직금 한 1억 원에서 2억 원 정도 있다.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할 수 있는 현실적인 노후 준비 방법은 무엇일까요? 제가 인스타 같은 데로 DM으로 갑자기 가장이 됐다라고 주부분들도 연락이 오고 하는데요. 보면 최소한의 어떤 보험은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갑자기 가장이 이렇게 편찮으시거나 갑자기 가셨을 때 병으로 돌아가시거나 했을 때 남은 가족들이 갑자기 돈을 벌어야 되는 생계에 뛰어들게 되는데 퇴직 준비를 일찍 안 하시고 퇴직을 하셔서 내가 하려고 했는데 준비가 안 된 상태로 퇴직이 되시는 분들도 있어요. 우리가 수명이 되게 긴데 그러면 20대부터 30년을 다니면 또 50대예요. 근데 50대에 퇴직을 해도 90살까지 살아요. 그러니까 20대부터 50대까지 번 돈으로 40년 사실 그 이상 살 수도 있고 이렇게 되니까 30년 동안 본 돈으로 40년, 50년을 살아야 될 수도 있는 곳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다람쥐처럼 이렇게 모아서 까먹으면서 사는 게 아니라 이거를 유실수를 심어가지고 계속 월세가 나오게끔 세팅을 하는 게 좋은데 퇴직을 한 다음에 갑자기 월세를 받으려고 상가 투자를 하시거나 그러면 실패할 가능성이 되게 커요. 그래서 지금 제가 생각했을 때 제일 현실적으로 수익이 나는 거는 첫 번째는 합법 에어비앤비예요. 합법 에어비앤비? 네, 합법 에어비앤비. 지금 에어비앤비 되게 젊은 사람들한테서 핫한데요. 지금 24년 10월부터는 영업허가증이 없는 에어비앤비는 등록을 못하게 돼 있고 25년 10월부터는 기존 숙소도 삭제가 됩니다. 그런데 현재 나와 있는 에어비앤비 중에서 대다수는 불법이에요. 왜냐하면 에어비앤비 합법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공동주택에서는 할 수가 없고 오피스텔도 안 돼요. 그러니까 제대로 하려면 거주하는 사람이 자기 집을 임대를 줘야 되는데 다가구를 살면서 밑에 에어비앤비는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퇴직하신 분들이 합법 에어비앤비를 하시면 25년 10월 이후에는 많은 숙소가 없어지고 우리나라 외국인 방문객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 지금 에어비앤비 이런 것들을 내국인도 받아줘야 된다. 이런 합법 움직임도 좀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좀 좋아질 것 같고 실패를 해도 크게 잃는 게 없습니다. 다른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거나 하는 것처럼 어떤 집을 살 수 있을 정도로 꾸미는 거는 크게 돈이 들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하숙 같은 거죠. 외국인들 대상으로 하숙 같은 거라서 준비해 보시면 한 달 생활비 정도를 충분히 버실 수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원래 귀농이나 귀촌을 하려고 하셨던 분들 아니면 원래 시골에 계시던 분들한테는 농지연금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이 농지연금 같은 경우에는 경매로 또 많이들 하시기도 해요. 그런데 이 농업인을 대상으로 주는 거기 때문에 기본은 농업인이어야지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 농지연금에 그걸 받기 위해서 농업인이 되실 수도 있는 거예요. 이미 부모님을 해드릴 수도 있고 그런데 주택연금이랑 비슷한데요. 감정가에 대해서 연금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주택연금보다 훨씬 더 유리합니다. 이게 또 평생 나오기도 하고요. 오래 사실수록 더 유리하고 계속 나와요. 평생 나오고 농지를 담보로 나오는 거고 받다가 갚고 싶으면 갚아도 되고 또 감정가에 대해서 나오기 때문에 경매로 싸게 낙차를 받았다가 감정가가 높은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받는 게 아니라 농지의 감정가로 연금을 받게 되기 때문에 굉장히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크게 실패하지 않으면서 어르신들이 자기 생활을 유지하실 수 있는 거 가장 좋은 거는 내가 평생 현역으로 뭔가 일을 하면서 건강하게 삶을 유지하시는 거고 또 연금이 어느 정도 받쳐주신 상태에서 사시면은 요즘에 80세들도 너무 활발하게 사회활동 하시잖아요. 그래서 크게 리스크 없이 하실 수 있는 게 이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네, 나오셔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끝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24년 9월 이후로 매수세도 좀 덜하고 또 경매 입찰자 수도 좀 줄어들었어요. 경공매 같은 경우에는 입찰가가 어떻게 산정이 되냐면 현재 나와 있는 가장 낮은 매물과 실거래 이 두 개 중에서 비슷한 경매로 나와 있는 매물과 비슷한 매물에서 한 90%를 목표로 낙찰을 받으면 현실적으로 낙찰이 돼요. 그러니까 현재 나와 있는 매물이 금액이 낮거나 실거래 가격이 낮아지면 더 낮은 금액으로 낙찰이 됩니다. 그래서 약간 경매로 한번 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일반 매수 심리가 낮을 때 하시면 굉장히 좀 유리하고요. 지금 다주택자들은 경공매, 주택을 투자를 못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취득세 중과 때문에 거의 수익이 나지 않거든요. 그래서 무주택자나 이주택자에게는 경공매로 투자하시는 게 굉장히 기회일 수 있습니다. 신월시형 아파트 5구제곱미터가 현재 시세가 6억인데 5억에 낙찰이 됐어요. 대출이 한 3억 9천 정도 나왔습니다. 한 시세보다 1억 정도 싸게 낙찰됐는데 놀랍게도 단독 낙찰이에요. 관심이 진짜 없나 보네요. 생각보다 몰리는 데만 몰리고 사실 신월시형 아파트 좋은 아파트잖아요. 그런데 단독 낙찰이 됐었어요. 그리고 신통기획, 공공재개발 이런 빌라들도 사실은 일반 매수 예전에 엄청 뜨거웠는데 일반 매수하려면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경공매는 토지거래 허가 없이 이걸 사거든요. 단독 낙찰이 많아. 그냥 쓰면 낙찰이 돼요. 그래서 지금 공부해보려고 하시는 분들은 저도 책을 읽고 처음에 했는데 책도 읽어보시고 내가 관심 있는 단지가 얼마에 낙찰되는지를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부동산이 언제나 지금은 진짜 해도 되겠다 이렇게 확실한 적은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계속 오르는데 더 오를까? 계속 떨어지는데 계속 떨어질까? 계속 안 오르는데 오를까? 내릴까? 이게 항상 두 가지거든요. 그래서 어떤 시기를 너무 막 재려고 하기보다는 원래 가치에 내가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했을 때 제가 만난 사람들 중에서 적극적으로 돈을 벌 목적으로 했던 투자로는 실패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게 샀던 게 뭐였냐면 지식산업센터 오피스텔 생활숙박형 시설 이런 것들로는 실패를 했는데 이분들이 다 자기 실거주 집으로는 손해를 보시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쓴 부동산 공매 정석은 일반 경매와 공매를 통해서 시세의 10% 정도 수익을 내는 걸 목표로 좀 했고 제가 이번에 부록에는 24년도에 서울과 수도권에서 좀 저렴하게 낙찰된 단지와 금액 낙찰가와 시세를 비교한 표가 있어요. 그래서 아 이 정도 되면 이 정도 싸게 낙찰되는구나 라는 걸 보실 수 있어서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네. 지금 현실점에서 현실적으로 뭔가 기대 수익률을 방금 말씀하신 10%라는지 그 이상 잡을 만한 거는 확실히 좀 투자자들의 접근이 덜한 그런 쪽에서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좀 생소하시더라도 이 부동산 공매 정석 한번 꼭 읽어보시고 또 투자를 하신다면 분명히 여러분들의 자산을 불려나가는 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이소라 부원장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